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칼 그러니까 사람이 참 궁합이 좀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미국의 국익하고 한국의 외교 노선이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은 대개 이제 국가나 회사 같은 데는 10주년,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보는데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럭키세븐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70주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요. 한미동맹 70주년이죠. 1953년도에 참 끝까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 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우기고 설득을 해가지고 한미방위조약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그 초석 위에 국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에 참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개신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저 작은 시골 마을에까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많은 헌검들이 답지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중국 시장이 중요합니다마는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그 넓은 시장이 제공됐기 때문에 한국이 일어선한테 크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는데 또 이제 선거가 이상해 가지고 또 친북적인 그런 체력들이 또 권력을 잡게 되면 하루아침에 또 한미관계가 또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점을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한미동맹 70주년 1953년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빈 초대는 쉽지가 않죠. 국빈을 이제 초대하는 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국빈 초대라는 것은 일단 미국 측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바쁜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아마 노태우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환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도 그동안 많은 그런 마샬프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럽도 지원하고 아프리카 국가라는 이런 나라들을 지원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그런 원조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미국적 가치를 정말 잘 그렇게 구현해낸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함으로써 신생 그런 후발 계도국들이 한국을 보고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또 자신들도 삶의 수준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샘플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환대를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거가 이 기립박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립박수를 그렇게 기립박수 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여 있죠. 학회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모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립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표현의 치어라고 하죠.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부통령이 앉아있고 그 옆에 이제 아마 하원의원 이분이 메카시입니까? 어떻든 간에 하원의장이죠. 공화당.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외교가 빛이 바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든 선거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계속해서 뽑을 수 있어야 이런 한미관계라든지 이런 또 한일관계라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위태롭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외교적 치적 같은 것이 갑자기 강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권력자를 뽑는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공정해야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모든 신문들은 또 bbc 뉴스도 좀 비중 있게 다뤘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팝 뉴스는 아니지만 왼쪽에 두 번째 라인이 다룰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미국의 그런 의회에서 상하원 그런 합동 그런 연설이었죠. 미국 사람들은 프리덤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유. 디펜드 프리덤. 자유를 그냥 방하자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스피치라이트 하시는 분들이 잘 썼네요. 자유의 동명 행동하는 동명. 자유라는 것이 참 지켜야 될 소중하고 귀한 거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미국적 가치에 요즘도 미국도 많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나 미국적 가치의 가장 핵심은 자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유에는 또 동전의 양면처럼 앞에 자유가 있으면 뒤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책임, 책임, 책임감. 책임을 지자야 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데서 분발심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성실함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임감, 책임감. 말에 대한 책임감,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기 조직에 대한 책임감. 책임감이 아주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아주 민감한 것은 또 주변에 중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은 대만 문제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인데 여기서 또 전제조건을 깔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 동의하지만 대만에 대한 무력을 이용한 그런 지휘 변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보편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자유를 가까스로 지켰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차려야 될 그런 의무나 그리고 자유중국 대만인들에 대해서 차려야 될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이용한 그런 현상의 변경은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따르는 불이익이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돼야겠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원자재 같은 것이 말라카 인도양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말라카 해업을 통해 가지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우리가 lng라든지 원유가 대부분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자유항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좀 어려운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 포함 인도 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이게 이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중국은 또 이를 반박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지 비용 치룰 게 있으면 좀 치루는 것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중국에게 보여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 한국에서는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극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서방들의 업무론이고 미국 때문에 발생했고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신나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더라도 독립자주국에 대한 무력 침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혼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그렇게 그런 것을 막 강조하고 이런 건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방 언론들이 무슨 왜곡을 한다. 그런데 설령 왜곡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독립자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참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는 속도가 빠르고 모든 종류의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병호 tv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소음들이 많으니까 인류 역사가 보편적 가치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신장하는 학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면은 오크라이나 침공은 안 되는 거죠. 대만을 무력으로 여러분들 제압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발신한 메시지 가운데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침략을 당해 가지고 유엔의 여러분들이 협력을 얻어서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자국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의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겠다.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국제사회에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고 신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아마 이런 종류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양식이나 시민들은 다 찬성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걸 안 해봤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임승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내부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미동맹 70준을 맞아가지고 워싱턴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치 외교를 한 번 더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후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